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2008년도 리만 브로드스가 파산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의 문제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로드스가 터졌을 때 금융 부분과 실물 부분까지 전이돼서 전세계를 휩쓸어놨던 이 위기의 본질은 그때 당시에 투자자산의 기초자산은 BBB에서 BBB대는 그러니까 BBB에서 BBB급의 개인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개인주택저당증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렇지만 정급언도는 아니지만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개인들 기초로 한 크레딧물이었죠. 반면에 지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와 MBS, MBS도 지방채 또는 국채급 정도의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다만 금리 상세 때문에 가격이 빠져서 그런거지. 자 그럼 여기서도 벌써 틀리죠. 2008년도 당시와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거는 2008년도 당시에는 이 레버리지가 수십개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100만원어치의 돈을 빌리려고 집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됐었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아주 천절하고 충성받던 상품의 전문가들이 이 주택저당증권, MBS 자산가지고 또 저당증권을 했을테니까 MBS, ABS 이런 수백만건들을 트렌치별로 쭉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습니다. 또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요. 파생상품은. 그래서 거기다 신용봉강을 해서 내가 묶은 기초자산들이 더블 B급이라고 하면 한단계 좀 높은. 내가 신용, 현금이든 다른 수합을 통해서든 신용봉강을 한 이후에 BB급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신용도는 한단계 높아지면서 금리는 BB급에 금리를 주는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주 불티나게 팔렸던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까 MBS, ABS를 묶어서 CLO, CDO를 발행하고 이 CLO, CDO 1차로 된 파생상품을 또 여러개를 묶어서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100원의 기초자산이었다면 이게 수십배의 레버리지를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의 기초자산이 수백, 수천만원이 되는 이런 효과를 버블이 생기면서 이게 결국 골마 터진게 2008년도 리만 브로더스 파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였다면 2003년도 지금 현재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현재까지 실리콘밸리 은행이든 다른 여러 은행들이 국채나 MBS에 투자를 해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행들이 대형은행처럼 충당금을 잘 쌓고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다변화하지는 못했던 게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이었는데 이런 은행들이 국채 말고 국채와 또 연관된 이런 레버리지가 섞인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는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새롭게 이게 2008년도 당시처럼 수십배의 레버리지가 형성이 돼 있다는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 한은 2003년도 지금 현재의 실리콘밸리 또는 크레딧 스위스는 좀 문제가 다르지만 적어도 미국발 금융기관, 실리콘밸리 같은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전이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오로지 투자해놨던 국채와 MBS의 캐피탈 개인 리스크만 아직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 문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험 제어력이 거의 없었어요. 위험 제어력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됐건 어떤 거대 금융기관이 됐건 이 손실을 막대한 손실을 나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떠안으면서 불씨를 꺼주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어떤 대응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2008년도는 없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부동,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의 기초자산이 개인주택저당중권 MBS, AB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MBS, ABS의 기초자산은 결국 부동산이었습니다. 주택이라든가 건물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주택가격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면 케이시실러 지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하락을 했던 당시에 정부가 주택가격을 더 이상 낮추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든 누구든 통제력을 상실했던 통제력이 없었던 시장 상황이었고 엎친 데 겹친 겹으로 그때 당시에 부동산가격 하방 리스크가 언제까지 빠져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오픈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써드린 대로 당시에 케이시실러 대표적인 미국 부동산가격 지수죠. 부동산가격 지수를 보면 2006년도 7월달이 고점이었습니다. 발표된 기관의 포인트, 스케일이 100포인트인데 184포인트까지 부동산 고점이 올라갔다가 2008년도 3월에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당시에 168까지 빠져요. 부동산가격이. 그러다가 2008년 9월달에 161까지 빠지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결국 부도가 납니다.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더 빠졌었어요. 주택가격이. 2011년도 당시에 134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이때가 부동산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노출돼 있었던 MBS건 그걸 발행으로 해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또 레버리지석과 발행했던 CLOCDO, 2차, 3차 CLOCDO들이 연세부도가 터지면서 100억의 원래 기초자산 100만원에 막을 수 있던 거를 이게 이제 그동안에 돈은 많이 벌었겠죠. 수백, 수천만원이 됐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걷잡을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리만 브로더스라는 초대형 투자은행을 하나 날리면서 문제를 끄자라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 반면에 지금 현재는 지금의 국채가격이나 MBS가격 하락의 문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기인을 했다거나 또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장금리가 급등락을 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BED가 생각보다 강했던 경기 펀더멘털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국채금리의 상방 리스크는 제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BED가 이런 상황을 놓고도 금리를 50pp 인상하고 75pp 인상한다? 제가 볼 때 그거 쫓겨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채금리의 상방 리스크는 어느 정도 BED가 맞먹기 나름이고 미국 정부가 컨센서스를 이루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한 상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이 직접 포디엄에 나와서 유동성 공급 방안까지 발표를 할 정도라고 하면 금융시스템의 위기 확산, 제가 볼 땐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다시 보죠. 그러면 이렇게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미국 전역에 자금을 빌리거나 또는 돈을 거래나 하거나 금융기관과 할 때 기준이 얼마나 까다롭든 금리가 크레딧스위스 있다 말씀드렸지만 크레딧스위스가 지금 500pp가 넘은 정도로 2008년 당시 대비 또는 UBS라든 문제가 없는 회사들이 거의 10배에 가까운 크레딧티포스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태이긴 한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미국 내에 은행에서 거래할 때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돈 거래를 할 때 대출이라든가 거래할 때 어떤 기준이 까다롭냐 이게 예를 들면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미국의 금융 여건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5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크레딧스위스에서 갖고 온 시간부패드가 매월 수시로 발표하는 National Financial Conditions Index를 보시면 1980년도 가장 뒤니까 2008년도 당시 보시면 이 National NFCI 지수라고 하는데 이 NFCI 지수가 3포인트 가까이 뜹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절대 빌릴 수도 없었고 거의 대출도 그것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금융경색이 왔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가중됐던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실까요? 지금 현재 이 검정색 0을 기준으로 이 NFCI 지수가 0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0 위로 올라가 있으면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지금 완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급등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 몇 개 가상화폐 이런 아주 공격적인 투기적인 어떤 자산에 투자했던 몇 개 중소형 은행에 국한된 문제 더군다나 이걸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지원해 줄게 하는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NFCI 인덱스가 크게 여동을 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기관 실리콘밸리 라든가 크레딧 스위스발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미국에 한정이 됐건 유럽에 한정이 돼 있건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문제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절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간 시장이 많이 빠졌고 물론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적감일 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공격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중소형 은행주는 미국에서 좀 흔들거렸는데 이렇게 되면 배드가 더 이상 공격적인 스탠스로 가기는 힘들지 않겠어 오히려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네 라는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어제 테크주들, IT주들은 그 어지러웠던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아주 겸조한 상승세를 이뤘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대한 어떤 불씨가 꺼져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 저희 포트폴리오도 역시 그렇게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